이번 시간은 그룹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룹핑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기법을 그룹핑이라고 합니다. Select, From, 테이블명을 킷을 하고요. Group by 하고서 그 뒤에다가 그룹핑할 기준이 되는 컬럼명을 적으면 그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이 이루어집니다. 예제를 볼까요?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예제랑 같은데요.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. 컬럼을. Distance라는 컬럼을 추가했고 이 컬럼은 학교와 이 학생의 집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. 고향 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insert문이 같이 있죠. 우리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동기화를 시키죠. 그리고 Select, From, 시스턴트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. 그 중에 Distance라는 게 추가가 됐고 이 학교와 본가 사이의 어떤 거리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.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. Select, Sex, From, Student, Group, By, Se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값만을 가져오는 거죠. 그런데 Group, By라고 해서 Sex라고 하는 값을 인자로 주게 되면 이 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루핑을 하게 됩니다. 결론부터 보죠. 보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 나오죠.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여자, 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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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, 남자, 남자 이렇게 돼 있죠. 즉, 여자와 남자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 여자만 묶고, 남자만 묶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.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?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주소나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.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 성이 어떠한 성들이 있는지를 추출할 때 이 명령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 복잡한 데이터들 중에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두 번째 해제를 카피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. 성별,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요. 그리고 sum distance라고 있고 average distance가 있어요. distance는 거리인데요. sum은 합계고 avg는 average 즉 평균값입니다. 그래서 이 남자 학생들, 남학생들의 집과 학교 간의 거리의 총 합계를 구한 거고요. 여학생들의 집과 학교 간의 거리의 총 합계를 구한 겁니다. 그리고 avg 즉 average는 남학생들의 거리가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박재숙이라는 사람은 10kg이고요. 박태호라는 사람은 350kg이거든요. 그럼 이 각각의 학생들의 거리를 평균값을 낸 겁니다. 그래서 남학생들의 집과 학교 간의 거리는 112kg이고요. 여학생의 집과 학교 간의 거리는 300k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데이터들 중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원자화시키는 것도 그룹핑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각각의 그룹핑된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다른 컬럼의 합계나 평균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.